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죠. 우리 증시가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어요. 코스피 지수는 지금 5월의 1년속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죠. 외국인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무려 5500억씩이나 매수를 했어요. 기관도 5500억을 매수. 괜히 1조 1000억을 팔면서 지수는 여기에서 0.89%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어요. 결국은 2537.79로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죠. 다른 것보다도 미국 증시가 다우 지수 나스닥 S&P500 3대 지수가 전체가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특히 부채한도 증액에 대한 해결 기대감 이것 때문에 지금 나스닥이 무려 1.51%나 상승을 했고 거기에다가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16%나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이 영향으로 오늘 우리 증시가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합건들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무려 각각 3.32% 3.95% 반도체 관련주가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반도체뿐만 아니고 반도체 우리가 이제 소부장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에서 부품 장비 소재 이것들도 다 여기에서 상승을 했어요. 하이닉스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증시는 거뜬히 오늘 우리 증시 0.89% 상승을 했는데 이것에 90%에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삼성전자 그리고 또 하이닉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미국에서도 말이에요. 이 반도체 관련주가 급등을 했다 그랬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갔는데 지금 보니까 마이크론. 마이크론이면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죠. 4.08%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거기다가 또 엔비디아. 엔비디아 그러면 GPU. GPU라는 것은 그래픽 프로세싱 유니트. 그래픽 칩이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4.97%나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16% 상승한 것이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한미반도체. 이것도 지금 보니까 지금 상승한 것이 플러스 21.55%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상승한 것이 보니까 삼성 SDI가 0.87%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보니까 네이버가 1.88% 카카오가 1.12% 상승을 했어요. 반면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1.78% 하락을 했죠. 그리고 LG화학이 1.55% 하락을 했고 현대 기아 그러니까 현대차가 0.48% 마이너스 그리고 기아가 마이너스 1.33% 포스코 홀딩스 철강이죠. 2.28%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계속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주들이 2023년 올해 하반기에 주도주로 여기에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리 선침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나 달라요.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매수세가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외국인의 매수 한번 여기 보자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5천억 이상 5,579억을 매수를 했어요. 전기전자에서 6,542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도 역시 3,230억을 매수를 했어요. 개인 홀로 지금 보면은 9,400억 정도 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집중이 됐어요. 화학이라든가 화학 그러면 아무래도 2차전지가 있는 데죠. 그리고 철강금속이 565억 매도 이것이 바로 포스코 홀딩스 이거 매도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이쪽에 매도 금액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업종별로 이렇게 보면은 오늘 올라간 것이 아무래도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무려 1.86%나 상승. 그다음에 기계 쪽이 1.94% 그다음에 건설이 오늘 좀 올랐어요. 1.57% 이렇게 상승을 했고 거기에다가 또 나머지 금융주라든가 종이 목재가 올라갔죠. 반면에 철강금속 포스코 쪽에 이렇게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철강금속이 많이 내려왔고 그리고 화학 2차전지 관련주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오늘 상당히 이렇게 철강 관련주들이 많이 내렸지만은 건설주가 오늘 올라간 게 좀 특이하죠. 이 건설주가 이렇게 올라간 것은 다른 것보다도 현대건설. 이것 때문에 올라갔는데 현대건설이 지금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2.19%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업종 쪽으로 좀 상승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보험 쪽에를 또 보니까 보험 쪽에서 삼성 화재라든가 삼성 생명 이런 것들이 각각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가 이렇게 상승세로 이어가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 시가총의 상위 종업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코스닥 상위 종업분들 보면은 다른 것보다도 2차전지 관련주가 상당히 많이 내렸어요. 오늘 코스닥이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죠. 기관이 천억 이상 매수를 했고 개인이 1800억을 매도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지수가 이렇게 841.72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코스닥 쪽에서 2차전지 에코프로 BM이 2.16% 하락. 에코프로가 5.84% 하락. 그리고 LNF가 6.14% 하락. 이렇게 전체가 보면은 2차전지 쪽 이쪽이 약세를 보이는 이런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바로 이게 반도체 관련 이쪽으로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2차전지는 조금 좀 주춤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해 드렸죠. 이 주가는 계속 갈 수가 없다. 2차전지가 2023년 1월 달부터 계속 올라와서 지금 여기에서 조정을 받고 꺾이고 있는데 이 개인들은 지금 계속 에코프로를 이렇게 사고 있다. 그런데 이게 외국인들이 기관하고 매도하다 보니까 지수가 상승보다는 여기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도 외상으로 소위 말해서 신용이라든가 이런 걸로 사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만 기대하지 추가로 업황이 여기에서 바로 2차전지 쪽에 집중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얼른 뭐예요? 반도체 쪽으로 돌려라. 반도체는 그동안에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고 반도체 가격도 여기에서 최악의 상황이었고 이런 거 제가 쭉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오늘은 반도체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주 코스닥 쪽에서 보니까 동진 세미캠 무려 14.29%나 올라갔네요. 하나 마이크론도 6.06% 하나 머티어리얼스 같은 경우가 15%.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은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게 플러스 바로 우리가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전체가 여기에서 수혜가 예상되면서 결국은 주가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 한번 체크해 보고 그다음에 또 우리 증시 다음 주에 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아시아 증시를 보면 오늘 아시아 증시 이렇게 보니까 일본이 지금 0.77% 플러스예요. 거기에다가 대만이 플러스 0.45 그리고 상해종합주가 지수가 마이너스 0.42% 하락을 했습니다. 홍콩 항생 홍콩 해치가 각각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81% 하락하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는 전체가 이렇게 상승해요. 플러스.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다우 지수 차트를 보면 그래도 이틀 동안에 이렇게 양봉을 만들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죠. 다우가 0.34% 플러스 나스닥이 플러스 1.51 그리고 s&p500이 0.94% 특히 이렇게 기술주 나스닥이 상승폭이 좀 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미국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첫 번째가 일단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이 부채 한도가 이게 의회하고 그리고 또 바이든 행정부하고 증액을 놓고 서로가 부딪히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가 이번 주말, 이번 주말이면 지금 19일 미국 시간으로 19일 이 정도 내지는 늦어도 다음 주, 다음 주에는 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일단 바이든 대통령도 여기서 다른 것보다도 곧 해결되고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미국 하원의 메카시 의장이죠. 메카시 하원의장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채무 불이행 사태는 빠지지 않을 거다. 곧 해결될 거다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의 증시에서는 이미 시장은 해결된 걸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 기업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지금 월마트가 기업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월마트. 그런데 이게 월마트 그러면 우리가 소비재 아니에요. 거기가 다 우리가 생활 필수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1분기 실적하고 주당 이익 이것이 월가에서 예상치보다도 좋게 나오는 소위 말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이 보면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판매하는 매출의 거의 가반수 이상이 식료품이에요. 식료품 먹는 거 식료품인데 이것이 필수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필수 소비재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여기에서 코로나19가 끝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마트에서 필수품은 그래도 줄이지 않고 사고 있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아무리 최악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악이라는 게 침체죠. 경기 침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필수품은 어느 정도 계속 매출이 일어나면서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거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월마트가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상황에서 또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않았어요. 여기에 이런 상황.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러한 것들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지는 않는구나 여기에 대한 안심을 갖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부채한도 증액이 돼버리면 제일 중요한 게 기술주. 기술주. 기술주가 혜택이에요. 수혜가 예상이 되죠. 왜? 시중에 자금이 여유가 돌고 자금이 조이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자금을 은행이라든가 기타 이런 데서 개발 자금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계속 소비자에 판매만 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기술주들은 계속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금이 매출만 이루어져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출이 이루어져서 이익이 극대화되고 많다면 얘기가 틀려지는데 이 매출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익을 크게 내려면 시간이 걸리고 자금이 들어가죠. 그 자금 조달하는 데가 바로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시장 그리고 또 금융시장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는 거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대한 수혜. 그래서 나스닥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니까 팔란티어, AI에서 수혜주 회사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 14.54% 올라갔네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팔란티어. 넷플릭스도 많이 올라갔어요. 넷플릭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9.2%나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 기술주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는 이런 장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일단 선물지수 그리고 또 유럽증시 한번 체크해보죠. 먼저 유럽증시 보니까 유럽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어요. 독일이 플러스 0.56, 영국이 플러스 0.58, 그리고 프랑스가 0.61%, 유로스탁 50이 0.67%,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미국의 선물지수 한번 보자고요. 미국의 선물지수를 보니까 다우가 0.13% 강세, 그리고 S&P500이 0.13, 똑같네요. 나스닥이 0.07% 강보합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선물지수가 강세, 그리고 유럽증시가 전체가 상승 이러면 내일 또 미국증시가 그래도 그나마 또 약세보다는 아마 이렇게 강세로 이어가지 않겠냐. 강보합이라도 일단 상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도주, 이 주도주가 일단은 반도체 쪽으로 변화되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지금 매수 들어오는 거 보면 외국인과 기관에 오늘 보니까 기관이 280만 주죠. 삼성전자, 외국인이 690만 주예요. 어제 500만 주를 샀습니다. 개인이 보면 천만 주를 매도했어요.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오늘 개인이 118만 주 매도를 했고 그리고 외국인이 14만 주 매수, 기관이 93만 5천 주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외국인들이 지난 16일 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230만 주, 그다음 날 17일 날이 109만, 그리고 또 여기 보면 18일 날도 109만. 그러니까 계속 하이닉스든 그리고 삼성전자든 이렇게 매수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똑같은 얘기예요. 너무 2차전지에 집중하지 말아라. 대세는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는 반도체 쪽으로 여기에서 이동하고 있고, 소부장, 소재, 부품, 재료 이쪽에 미리 여러분들이 선침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발 앞서서 여기에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장비, 주 이런 것들은 업황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주가 상승이 미리 올라가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간파하고 사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제가 유튜브에서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장중에. 그러니까 오시면 제 방송을 잘 듣고, 그리고 또 유튜브에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을 잘 보면서 매매를 하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괜히 유료 사이트에 가서 88만 원씩 돈 주고 방송 들을 필요 없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하시면 자기 스스로 매매하면서 또 자기 스스로 종목도 고를 줄 알아요. 오셔서 잘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면 일단은 방송을 들 수 있느냐. 먼저 유튜브에서 방송을 해요. 그렇지만 카페에 무조건 들어오세요. 거기에서 자료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구독을 누르고 그다음에 화살표 이걸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카페가 나옵니다. 그러면 카페에 가입을 하세요. 여기에서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카페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안정모의 주식투자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가입을 무조건 하세요. 그다음에 이게 보면 무료 카톡방이 있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들어오세요. 제가 추천하는 종목의 매수가 라든가 매도가 매매 전략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계속 또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제가 방송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무료로 리딩을 해드린다 그랬어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시간은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 이게 장중 하루 종일 여기에 방송합니다. 오전방송, 오후방송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점심시간 빼고 계속하고. 이게 여러분들한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방송이에요. 무료방송. 그러니까 무료방송인데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료 사이트에 가서 방송을 들으면 아마 월 한 달에 88만 원의 회비를 달라고 할 거예요. 문자나 카톡 같은 경우에도 33만 원 달라고 합니다. 제가 방송하던 데가 한국경제TV예요. 여기에서 방송을 했고 그리고 또 SBS, CNBC 여기에서 방송을 했는데 이때 회비를 88만 원 회비 내신 분들이 제 방송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공짜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터로 유료 가입해라 이런 거 없습니다. 유료방송 같은 건 없으니까 그냥 무료로 듣고 있어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공짜로 방송 들으면서 열심히 제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하시면 월 여러분들이 500만 원에서 한 천만 원 이상 수익 내는 실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또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종목을 여러분들 스스로 고르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매매하는 방법. 이 종목을 골랐으면 어떤 원칙에 따라서 매매를 해야지 아무렇게나 사서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월 한 달에 500억에서 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달에 88만 원을 유료 사이트에 회비를 내고 이 종목을 이거를 추천을 받는다. 여러분들 이게 추천 받는다고 해서 수익이 날 것 같아요. 몰래 한두 번은 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결국은 다 손실로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유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괜히 기대감 가지고 유료 사이트에 가서 돈 잃지 말고 와가지고 배우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이게 한 달에 88만 원이 1년이면 천만 원입니다. 천만 원이고 최소한 한 달에 몇백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공짜로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영상을 올려 드리면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해야지 월 이렇게 500에서 천만 원 이상 수익 내지 공부 안 하고 그냥 종목이나 하나 받아가지고 쉽게 하려고 그런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영상 보다 보면 광고가 나와요.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말고 봐주세요. 그게 제가 영상 올려 드리는 것에 대한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 이게 41가지가 있는데 이거 10번 정도만 이렇게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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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밖에 답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것, 주식 매매하는 것,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말이에요. 대학을 가려고 공부를 하는데 학교에 가방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게 대학 갈 수가 없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도 실제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5%만이 수익을 냅니다. 이 5%는 진짜 종목에 대해서 공부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재무제표 차트 이런 걸 보면서 잘 분석해가지고 매매하는데 나머지 95%는 말이에요. 공부 하나도 안 해요. 그냥 남한테 어떤 종목을 사야 좋아요. 이런 식으로 묻으면서 언제 팔아야 돼요. 언제 살아야 돼요. 공부 자체를 안 하는 분들이 이랬다 보니까 이분들은 결국은 손실이 발생이 되고 결국은 돈 다 잃고 주식 시장에서 퇴출되버립니다. 퇴출만 되면 다행인데 패인이 돼버려요. 왜? 돈을 잃었기 때문에. 이 패인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 오지 말아야죠. 여러분들이 미래에 써야 될 돈을 다 여기에서 잃다 보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노후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이렇게 패인이 될 그런 상황이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족이 불행해집니다. 그러면 굿이 5%에서 5%로 들어가려면 방법은 공부입니다. 이게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는 제가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오시면 배우면 된다 그랬어요. 한 손에는 재무제표 이게. 그리고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보면서 여기에서 공부하고 차트를 보면서 공부하고 그 종목을 분석을 해봐요. 그러면 눈에 확 띕입니다. 여러분들이 귀가 열리고 또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보면 재무제표를 볼 줄 알면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저평가 우량주를 사가지고 제 가치를 찾을 때까지 장기로 보유하는 거. 이게 바로 투자. 예를 들어서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이 하락을 해가지고 만 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만 원에 됐을 때 사두면 3배에서 5배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5만 원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재무제표를 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게 제가 유튜브에다가 계속 여기에서 보는 방법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공부 계속 보면서 하시고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주가의 흐름을 알고 그다음에 매수, 매도, 시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배우면 이 추세매매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한 달에 월 300에서 5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수익 낸 것 중에서 500만 원을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이렇게 저평가 우량주 사두면 이게 5배만 가봐요. 2억 5천이에요. 계속 매달 500만 원 수익 내고 이거 모은 거 가지고 대박 내고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따라서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게 5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공식입니다. 이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500만 원 수익 납니다. 500에서 1천만 원. 첫째 종목 개수를 줄여라. 종목 개수를 말이에요. 이렇게 50개, 100개 이렇게 보유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절대 수익 안 납니다. 수익 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냥 와가지고 귀동량으로 사고 여기 가서 듣고 저기 가서 듣고 유료 사이트에 가서 사고 그러지 말고 종목을 이렇게 세 종목을 딱 사는데 이거는 1억 원어치를 샀는데 세 종목 딱 샀어요. 수익이 22%, 2,2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종목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거가 7,500만 원어치를 샀어요. 보면 950이 수익이죠. 그러니까 이거 세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목 개수를 팍 줄이세요. 절대 종목 이렇게 늙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또 매매하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종목 개수만 줄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매수, 매도를 잘해야 돼요. 매수할 때는 주가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 올라가다가 살짝 눌러줄 때가 있어요. 눌림목에 사야 돼요. 그리고 눌림목에 살 때도 이 보조지표를 잘 활용하세요. CCI, RSI, 엠빌로 이러한 보조지표를 잘 활용하고 여기에서 저점을 잘 잡아요. 그다음에 세 번의 분할 매수. 주가가 세 번의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계속 밀리면 손절. 그러니까 여기서 눌림목,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손절 이 원칙을 잘 지키면 여러분들은 월 85%의 수익 낼 확률을 가지고 5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이거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여러분들 다 돈 벌 수가 있어요. 제가 가르쳐드리는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가 노래가락으로 이렇게 제가 만들어놨으니까 이거 한번 다운받아가지고 잘 외우세요. 한번 보세요.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세 번의 분할 매수 안 되면 손절. CCI, RSI, 과매도 매수. 낙폭과드 엠빌로븐 매수익 주네. 자, 이거를 보면 말이에요. 여기 카페, 여기 가면 주식송, 음원 받고 벨소리 받고 세어 있어요. 여기에서 음원이 여기 있어요. 이거 스마트폰에 이렇게 들어가서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면 듣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공식대로. 그럼 여러분들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고 월 천만 원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매매 기법으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에 보면 삼성전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이렇게 보면 1년. 이게 1년 정도. 여기서 이렇게 줄을 쫙 거 보잖아요. 이게 1년 만에 이렇게 고점을 형성을 했어요. 그동안에 여기 계속 낮아가지고 이러다가 이 바닥에서 이게 1년이에요, 1년. 1년 만에 이렇게 드디어 올라오기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목표 주가 8만 원, 9만 원까지 지금 여기에서 내다보고 있는 증권사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SK 하이닉스 지금 여기 주가 올라온 거 보세요. 여기에서 그냥 쭉 올라와가지고 저항 때 부딪히 치고 있지만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부는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소재 그런 거 제가 계속 생방송에 오면 알려드리니까 오세요. 다음에 여기 종목이 보면 솔로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바로 원칙, 매매 원칙, 공식 다운받으라고 그랬죠. 21선 우상향, 여기 21선 우상향 하는 종목이에요. 21선 우상향 첫째, 눌림목. 여기 올라가다 눌러주고 올라가다 눌러주고 올라가다 눌러주고 이 눌림목, 눌림목. 이 눌림목에서 사야 되는데 이 눌림목은 CCI9의 과매도 구간. 여기 보면 이게 과매도 구간이 여기 보여요. 이렇게 이런 데, 이런 데, 이런 데 과매도. 바로 여기서 샀으면 또 이만큼 수익이 났겠죠. 여기서 샀으면 또 이만큼 수익이 났겠죠. 여기서 샀으면 이만큼 수익이 났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일단 눌림목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 눌림목에서 세 번의 분할 매수, 이렇게 세 번의. 그리고 세 번의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그다음에 네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주가가 내려오면 손절. 이 네 가지 원칙,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면 수익 낼 확률은 85%까지 끌어올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러한 매매 기법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해보세요. 무조건 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차트를 보고 종목을 찾았어요. 그럼 이제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을 해야죠. 이 종목이 부도가 날 종목인지 아니면 상태가 어떤지 매매를 하든 투자를 하든 재무제표는 꼭 보세요. 이게 습관이에요. 그래야 주가를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가고 믿음이 갑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서 이 두 개는 꼭 보라고 그랬어요. PBR, PER, PBR이면 Price Book Value를 했어요. 주가, 순자산 비율. 이거는 3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이상이면 고평가. 3 이하면 저평가.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3 이하인 것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3.95니까 저평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평가도 아니죠. 그다음에 PER, Price Earning를 했어요. 주가 수익 비율이에요. 이거는 10 이상이면 고평가인데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저평가, 숫자가 10 이하일을 해야 돼요. 여기 26.16이니까 이거는 좀 고평가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를 하려면 철저하게 저평가주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매매를 하는 거예요. 투자하고 매매 차이는 뭐냐 그러면 투자라는 것은 저평가 우량주를 사서 그리고 1년, 2년 묻어둬서 제 가치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매매라는 것은 여기에서 적당선에서 사서 올라가면 수익 내고 나오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면서 월 5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매매하고 투자의 개념이 틀리는 거예요.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 회사의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느냐. 매출이, 솔로엠이 매출이 크네요. 1조 765억, 1조 1000억, 1조 6000억, 2조. 매출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서 보면 영업이익이 564억, 265억, 756억, 1283억. 좀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영업이익률이 보니까 6.18%.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주 나쁘지도 않고. 그다음에 자기자본 수익률 ROE. 이거는 영업이익률이고 ROE가 27.25% 자기자본 수익률.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PBR, Price, Book, Value, Lessio. 주가순 자산비율. 이거는 주가가 24,700원이에요. 이걸 나눠줍니다. 뭘로 나눠주느냐. 여기에 보면 BPS, 한 주당 자산가치. 이게 8,033원이에요.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여기에 3.08이 나옵니다. 이게 보니까 3.08, 아주 높지도 않고 거의 3, 기준점에 와있네. 그다음에 PBR, Price, Honey, Lessio. 주가 수익 비율이죠. 이거는 계산을 주가가 24,700원이에요. 이걸 나눠줘요. EPS,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 1,826. 1,826을 나눠주니까 13.56. 이것도 그렇게 고평가 국면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종목을 분석을 했어요. 이게 고평가 종목도 아니고 그냥 조금 적당한 수준에 있는 그런 재무제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낸다. 이것이 실전 매매. 이 실전 매매라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기가 직접 종목을 골라서 그 종목을 남의 도움 없이 매매해 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실전 매매. 여기 3천만 원을 가지고 이걸 매매를 한다. 이랬을 때 일단 3천만 원을 세 등분을 하라고 했어요.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나누라고 했어요. 1차 매수는 40%를 할인. 4, 3, 12, 1200만 원. 그다음에 2차 매수 30%, 3, 3은 9, 900만 원. 그다음에 3차 매수 30%, 3, 4은 9, 900만 원 이렇게 할애를 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1차 매수 1,200만 원어치를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여기서 쫙 댕겨 올라가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서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해버리면 되는 거고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량 매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이 종목이 여기에서 딱 적당선에 들어왔을 때는 매수,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초보자들은 한 번에 다 매수하고 내려오면 한 번에 다 매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내려왔을 때는 손절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수들은 한 번에 원샷, 원킬 한 번에 사서 한 번에 팔고 고수는 분할 매수하고 이런 차이죠. 여기에서 보면 지금은 방금 올라갔지만 1차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5%가 내려왔어요. 그럼 1차 매수한 후에 내려오면 2차 매수하시면 돼요. 그런데 2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어요. 이때는 3차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세 번에 나누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한 마디로 말해서 주가가 이렇게 뚝 내려와더라도 걱정 없는 게 이렇게 예비자금을 분할해놨기 때문에 걱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의 안정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 세 번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은 85%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보면 일단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략 매도. 이렇게 올라올 확률 85%를 가지고 매매하면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했는데 이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서 내려오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죠?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에서는 손절 이거 하고 나오세요. 손절. 여기에서 버텅기지 말고 버텅겨봤자 괜히 물려가지고 시간 뺏겨 그리고 또 여기에서 마음 손실이 나니까 마음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절하고 계속 다른 종목을 찾으세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살 때 여기 보면 올라가는 거 안 사잖아요. 눌림목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세 번의 분할 매수 하죠? 두 번의 분할 매도. 내려오면 손절. 이러한 위험관리. 그러니까 위험관리를 얼마만큼 철저히 하느냐가 고수고. 위험관리 안 하고 한 번에 다 사고 이러는 게 하수의 상황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또 보면 한라 IMS라는 종목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한라 IMS. 이 종목 한 번 보세요. 여기 보면 21선 우상향. 21선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죠? 올라가다 눌림목. 눌림목이 한 번 봐요. CCI9의 과매도 구간. 여기 보면 과매도 구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게 21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눌러졌다 강하게 올라갔어요. 이건 눌러져도 21선에서 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과매도 구간이면서 매수했어요. 그럼 쭉 이만큼 수익 나죠? 여기에서도 세 번의 분할 매수 이렇게 하면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가르쳐드리는 원칙을 가지고 매매하면 누구나 다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매매를 자기의 어떤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이거를 수익 내는 방법을 원칙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빨갛게 단풍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차전지 관련주는 지금 여기에서 보면 다들 지수가 꺾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매달려서 하지 말고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에코프로 한 번 봐요. 에코프로도 여기 지금 꺾여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지만 추세 전환 된다는 것은 지금 좀 힘들어요. 여기 보면 매수, 매도 이런 것들이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지만 지금 다시 또 치고 올라가서 추세 전환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꺾이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여기서 100만 원이 가네, 700만 원이 가네 그런 허황된 꿈은 꾸지 마시고. 이게 이제 또 주도주례가 변하고 있다. 바로 반도체, 미리미리 선침해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이슈가 아무래도 부채한도 증액이 또 어떻게 되는 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이런 거 하고. 그리고 또 5월 달에 FOMC 회의록이 또 공개가 됩니다. 거기에서 또 어떤 내용이 있을지 그거에 따라서 또 주가가 이렇게 변동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렇게 결정이 되겠죠. 하여튼 주말 잘 보내시고 이렇게 또 뵙기로 월요일날. 제가 일요일날 또 영상 올려드리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